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훈재입니다. 과학기술을 주도하는 국가를 하나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과거 세계 2차 대전 이전까지 화학, 의학, 약학 등을 선도하던 국가가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모두가 독일이라말합니다. 단순히 당시 독일이 선도적인 과학국가였다는 사실을 넘어 근대화학전성기가 왜 독일이라 이야기되었는지 간단히 당시 황금세대를 통해 소개합니다. 국가별로 과학의 중심이 되는 중앙연구소가 있습니다. 과거 독일, 정확히는 독일 제국이자 프로이센 왕국에서는 카이저 비렐름 연구소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이름 그대로 당시 프로이센 국왕 겸 독일 황제였던 카이저 비렐름 2세의 명으로 설립되었으며 첫 회장은 아돌프 폰 하르나크였죠. 왜 연구소장이 아닌 회장인지를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카이저 비렐름 연구소 역시 여러 세부 구성으로 이루어졌는데 거의 모든 곳이 화학과 관련되지만 그 중 카이저 비렐름 화학연구소가 이름부터 그럴싸하죠. 영화 오펜하이머에 등장하듯 독일이 발견해냈던 최초의 핵분열이 감지되었던 곳이 바로 카이저 비렐름 화학연구소였습니다. 편의상 카이저 비렐름 연구소라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카이저 비렐름 과학진흥협회입니다. 독일어 문구를 보면 정확한 명칭의 구성을 볼 수 있으며 앞서 아돌프 폰 하르나크의 직함을 연구소장이 아닌 회장으로 부르는 이유를 알 수 있죠. 카이저 비렐름 과학진흥협회는 1911년 설립됩니다. 초기부터 핵심이 되었으며 이후 전 세계 기초과학연구소의 공통적인 정신이 되는 하르나크 원칙이 등장하는데 연구 수행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연구자가 가지며 정부는 예산을 지원하지만 간섭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기초과학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좌우돼서는 안 되는 그야말로 가장 기초적인 과학 분야의 발전을 향해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카이저 비렐름 과학진흥협회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은 1948년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인데 바로 현대 독일의 중앙연구소 위치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막스플랑크 연구소입니다. 카이저 비렐름 과학진흥협회와 산화연구소들의 황금세대에서 처음 만나볼 수 있는 인물은 1911년 창설부터 1933년까지 요직에서 활동했던 인류의 구세주이자 화학무기의 선구자 공기의 연금술사 프리츠 하버입니다. 비료부터 화약까지 질소 화합물의 쓰임새는 너무나 컸지만 당시 새똥 등 유기질소 유래 물질에 의존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자원은 고갈되어가고 있었고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니 질소 화합물을 만들지 못하면 굶어죽을 판이었죠. 질소는 공기의 78%나 되는 만큼 지구에 썩어나는 자원이지만 너무나 안정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암모니아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야 편리하게 쓸 수 있지만 3중 결합으로 연결된 질소 기체는 극도로 높은 안정성을 보여 단순 가열로 반응을 일으키려면 산술적으로 최소 3,100도 이상의 온도가 필요합니다. 자연에서는 뿌리욕 박테리아의 효소를 통해 불가능한 반응을 빠르게 가속하거나 2만 도 이상의 온도가 발생하는 자연현상인 번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버는 온도 외 다른 요소를 제어해 공기 속 질소를 화합물로 고정하려 시도했고 바로 압력 그리고 이를 돕기 위한 총매의 사용입니다. 하지만 100기압 이상의 고압 환경이 가능해야만 했기에 하버에서 시작된 연구는 그의 연구팀과 함께 고압 화학 반응이라는 분야로 이어집니다. 하버는 1918년 그 구성 원소들로부터의 암모니아 합성이라는 업적으로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며 카이저 빌렐름 황금세대의 시작을 열게 됩니다. 암모니아 합성에서 언제나 하버와 함께 등장하는 이름 바로 카를보슈입니다. 하버가 화학자로서 암모니아 합성의 첫 성공이었다면 보슈는 화학공학자로 공정을 구현한 인물입니다. 독일 화학기업 바스프의 보슈는 암모니아 대량 공정에 성공하며 이략 유명세에 오르게 되는데 이후 만나볼 베르기우스 공정이나 피셔 트롭시 공정까지 독일의 최대 기술을 구현하는 핵심입니다. 이 모든 반응은 수십에서 수백 기압의 고압 조건이 필요했기에 보슈는 고압 화학 공정 분야의 선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보슈는 세계대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업체 연합인 이계파르벤의 회장이기도 했으며 이후 카이저 비렐름 과학진흥협회 회장으로 하버의 사망시까지 친구이자 조력자로 남습니다. 보슈에게는 고압 화학 공정으로 1931년 노벨 화학상이 주어집니다. 하버 보슈 공정을 통한 암모니아 합성은 전 세계 에너지의 1% 이상을 소모하고 있으며 그 결과 현재 인구의 3분의 1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아르트 빌슈테터입니다. 빌슈테터는 1912년 베를린대학 화학교수이자 카이저 비렐름 화학연구소 소장이 됩니다. 빌슈테터는 하버의 절친한 친구이기도 했는데 1915년 하버가 빌슈테터에게 독가스 개발에 참여해달라 요청하지만 빌슈테터는 이를 거절하고 대신 독가스에 대한 보호와 제거에 대한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합니다. 이후 당시 사용되던 모든 가스를 흡수할 수 있는 삼중필터 시스템의 개발은 빌슈테터의 위대한 업적 중 하나였으며 2등 철십자 훈장을 수여받게 됩니다. 하지만 화학 분야에서 더 유명한 것은 식물 색소, 즉 꽃과 과일 색소의 구조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빌슈테터의 발견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염록소의 구조 규명이 있습니다. 현재 염록소 구조를 바탕으로 인공광합성이 구현된 것을 생각한다면 파급력이 가장 높은 발견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항산화물질로 유명한 안토시아닌의 구조분석 그리고 마약이자 진통제 등으로 사용되는 코카인의 구조와 합성을 처음 발견한 것 역시 빌슈테터입니다. 식물화학의 마스터라고 할 수 있겠죠. 빌슈테터의 발견은 1915년 염록소를 비롯한 식물 색소에 대한 연구로 노벨화학상으로 이어집니다. 유기화학과 생화학 분야의 큰 분기점이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벨상을 받지 못했지만 현재도 사용되는 화석연료 합성 공정의 개발자인 프란츠 피셔와 한스 트롭시입니다. 우주 탐사 로켓의 연료조차 화석연료가 사용되는 것처럼 탄소와 수소만으로 이루어진 탄화수소 사슬 분자들인 RK는 매우 유용합니다. 탄소 개수에 따라 에너지량이 증가하며 우리는 목적에 맞게 휘발유나 경유, 등유, 중유 등을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휘발유는 7개에서 8개 탄소로 이루어진 RK인 분자들의 별명인 셈인데 만약 석유가 고갈되면 우리는 화석연료를 어떻게 얻을까요? 결론적으로 합성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 외에는 연료 고갈의 위험성은 지구에 없습니다. 화학 지식이 소멸하지 않는단 말이죠. RK는 구성에 정해진 규칙이 있습니다. N개의 탄소가 2N 플러스 2개의 수소와 결합해야만 합니다. 모든 결합이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고리가 아닌 사슬 형태를 갖기 위한 필수 규칙입니다. 사슬 탄소마다 2개씩의 수소와 결합하며 가장 마지막 끝의 두 탄소는 더 이상 연결되지 않는 만큼 각각 1개의 수소가 더 필요하니 당연한 계산이죠. 만약 이를 탄소와 수소들을 이용해 만든다면 가장 간단한 방식은 이산화탄소보다 반응성이 높고 덜 안정한 일산화탄소를 수소와 직접 반응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총매물질을 사용할지에 따라 만들어지는 RK 종류도 달라지고 발생하는 부산물이라 해봤자 물이니 섞이지 않고 분리되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일산화탄소를 넘어 더욱 다양한 탄소 물질들에 적용되기 시작했는데 탄소 덩어리인 석탄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남는 식물성 소재들인 바이오메스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석유 채굴 과장에서 얻어지는 가벼운 석유가스를 고에너지의 액체 연료로 변환시키는 식으로도 쓰입니다. 피셔와 트롭시에 의해 연구가 이루어졌던 곳은 지금의 막스플랑크 석탄연구소인 카이저 빌렐름 과학진흥협회의 한 곳입니다. 석탄의 액체 연료와는 남아프리카의 회사 사솔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천연가스를 이용한 합성은 쉘 플랜트에서 주로 사용하는 현재 기술입니다. 이러한 발명에도 노벨상을 받지 못한 것은 조금 더 기초적인 단계에서의 탄소 액체 연료 합성 기술이 이미 보고되었기 때문입니다. 연구소에 직접 소속되진 않았지만 협력 연구를 했던 프리드리 베르기우스입니다. 베르기우스 공정으로 유명한데 1913년 석탄의 액화 공정을 개발해 세계대전 동안의 연료 부족을 해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전쟁이 더 길어지는 결과이긴 했지만 말이죠. 베르기우스 공정은 피셔 트롭시보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더셈을 하듯 단순히 석탄과 수소 기체를 반응시켜 휘발유 등을 만듭니다. 단점은 무려 400에서 500도의 고온과 200에서 700 ATM의 고기압이 필요했으며 철이나 몰리브데넘, 텅스텐과 같은 총매가 필요했다는 정도입니다. 대신 직접 변환이 가능하고 빠르다는 장점이죠. 이 공정은 고압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보쉬와 함께 1931년 노벨 화학상을 수여받게 됩니다. 한 분야의 시작을 연 인물도 있습니다. 카이저 빌렐름 과학진흥협회 및 프라이브루크 대학에서 계속해서 연구했던 헤르만 슈타우딩거입니다. 탄소와 산소의 이중결합을 중간에 보유하고 있는 물질은 케톤이라 부릅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세톤 등이 있으며 반응 물질이자 고부가 물질로 자주 사용되죠. 그러던 중 슈타우딩거는 조금 더 독특한 구조를 찾아내는데 뜬금없이 탄소 이중결합이 하나 더 들어간 케텐입니다. 케텐을 이용한 화학 반응을 구현해 슈타우딩거 반응이라 불리게 되는데 이민과 케텐의 고리아 반응으로 베타 락탐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구조는 꽤나 유명하죠. 페니실린이나 암옥시실린과 같은 항생물질의 핵심 구조인 만큼 슈타우딩거의 방식은 이후 항생제, 합성 등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항생제를 미생물로 대량 생산해야지 언제 화학 합성하냐 의문 드실 수 있지만 대량 생산이 결정된 항생물질의 새로운 구조 설계와 합성, 테스트와 발굴 모든 과정은 화학 반응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슈타우딩거의 진짜 발명은 케텐 따위가 아닙니다. 슈타우딩거는 전쟁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피력해왔습니다. 막스 볼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과 함께 세계대전을 비난하거나 독일의 패배를 예측하는 글을 쓰고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기도 합니다. 하버와 사이가 그리 좋진 않았겠죠. 여하튼 슈타우딩거는 1920년 획기적인 논문을 제출합니다. 고무와 전분, 셀룰로스, 단백질 등은 공유결합으로 연결된 짧은 반복 분자 단위의 긴 사슬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제시합니다. 마크로 몰레큘레라는 단어를 붙이며 고분자라는 분야를 창시한 것입니다. 당시 에밀 피셔나 하인리 미란트와 같은 유기화학자들은 측정된 고분자량은 단순히 작은 분자들이 콜로이드로 응집되어 나타나는 값일 뿐이지 사슬 형태라거나 반복적인 구조가 만들어질 리는 없다고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슈타우딩거는 합성 고분자와 인공 섬유 분야를 계속해서 연구하며 최초의 고분자 학술 논문을 창간하는 등 하나의 분야를 홀로 만들어낸 인물입니다. 당연히 그 결과는 1953년 노벨 화학상을 통해 고분자 화학 분야의 발견이라는 거대한 찬사와 함께 인정됩니다. 이후 플라스틱의 탄생까지의 모든 시작이 슈타우딩거의 기여였습니다. 이어지는 고분자의 의지는 칼을 치글러에서 드러납니다. 카이저비렐름 석탄연구소 및 막스플랑크 연구소에서 활동했던 치글러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고분자와 플라스틱의 합성이 가능한 새로운 총매를 발견한 데 성공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더 효율적인 방식이 연구되는 물질 중 어떠한 가변 작용기도 없는 탄소만으로 이루어진 강인한 사슬 분자들이 있습니다. 당시 폴리에틸렌의 생산은 레디컬 중압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만 고압과 고온 조건이 필요했죠. 치글러는 알루미늄 유기화합물과 타이타늄 염화물 등의 조합이 저온 저압에서도 선형 폴리에틸렌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현재는 이외에도 지르코늄 등의 메탈로센이나 차세대 하푸늄 유기금속 화합물 등도 적용되는 등 현역 연구 분야입니다. 여하튼 치글러가 찾아낸 총매들은 치글러 총매라 불렸으며 이로부터 만들어지는 폴리에틸렌은 튼튼한 플라스틱의 대명사로 현재도 가장 많이 사용되곤 합니다. 그런데 고분자 화학을 공부한 적 있는 분이라면 지금은 치글러 나타 총매라 불리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나타는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사람일까요? 여기에는 다소 깔끔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이야기가 뒤따릅니다. 1953년 치글러가 발견해 이름 붙인 총매는 기존 공정보다 에너지 효율적이며 우수한 물성의 폴리에틸렌 생산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1954년 이탈리아의 화학자 줄리오 나타는 치글러의 총매를 이용해 유사한 구조의 분자이지만 입체적으로 다른 특성이 가능하며 동일한 화학적 원리로 합성할 수 있을 폴리프로필렌을 만듭니다. 완벽히 새로운 총매의 도입이었는가? 아닙니다. 치글러의 총매를 사용했고 다른 반응을 성공한 것이죠. 그런데 나타가 소속되었던 이탈리아 화학기업 몬테카티니 현재의 바셀 폴리올레핀스는 자체적인 특허를 출원해버립니다. 정확히는 폴리프로필렌의 입체 선택적 중압에 대한 특허였습니다. 치글러는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자신의 총매가 핵심 역할을 했으며 폴리프로필렌도 그 연장선에 있다 주장하며 독일 특허청과 미국 특허청 사이 소송이 시작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몬테카티니가 폴리프로필렌 자체의 특허를 유지한 한편 치글러는 총매 관련 핵심 특허를 인정받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쫄딱 망한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치글러와 나타의 개인적인 사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연구결과는 1963년 노벨 화학상을 통해 고고분자의 화학과 기술에 대한 발견이란 내용으로 둘에게 수여됩니다. 고분자와 고고분자는 무슨 차이일지 애매하죠. 고고분자는 일반적으로 10만 그램 퍼 몰 이상의 매우 높은 분재량을 갖는 긴 사슬구조 고분자를 의미합니다. 만들기 어려우니 따로 구분되는 셈입니다. 아니 이 분야와 이 사람도 화학인가 싶을 수 있는 인물 바로 오토한입니다. 오토한은 카이저 비렐름 방사화학부에서 연구했던 인물이었으며 많은 분들이 핵 물리학자로 오해하지만 그냥 화학자입니다. 핵 분열이라는 발견 자체가 화학자들의 마지막 영역에서의 업적 중 하나라는 사실이죠. 오토한은 유기화학 전공자였습니다. 1901년 고전 유기화학의 주제인 아이소 유제놀의 브로민 유도체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1차 세계대전 동안 한은 서부전선에서 복무했고 프리츠 하버가 이끄는 화학전 부대와 함께합니다. 독일 제국의 첫 화학무기 사용 전투로 유명한 2프로 전투에서도 제임스 프랭크와 구스타프 헤르츠와 함께 활약해 철십자 훈장을 수여받습니다. 한은 카이저 비렐름 과학진흥협회의 마지막 회장이었으며 이후에는 후신인 막스플랑크협회의 창립 회장으로도 활동했습니다. 한은 1944년 중원자에게 분열 발견이란 주제로 노벨 화학상을 수여받습니다. 함께 수상자가 되었어야 했지만 누락된 가장 불합리하게 수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여성으로 여겨지는 리즈 마이트너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리즈 마이트너 역시 초창기부터 카이저 비렐름 연구소 화학부에 참여했던 인물입니다. 보통 오토 한의 노벨상 수상과 핵분열에서의 업적으로 인해 단순히 리즈 마이트너가 그의 부하직원이었거나 압재받던 여성 연구자로 오해하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리즈 마이트너가 누나입니다. 한과 마이트너는 워낙에 사이가 좋았고 마이트너가 한의 딸의 대모이기도 했을 정도로 각별합니다. 마이트너는 한과 함께 우라늄 핵분열을 실험적으로 발견하였으며 핵분열 과정에 이론적 해석을 해낸 것은 마이트너입니다. 영화 오펜하이머 초반에 독일이 핵분열을 성공했다는 소식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한과 마이트너 이야기입니다. 마이트너는 여성이자 유대인이라는 배경이 노벨화학상 수상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이야기가 뒤따르는데 DNA 발견 이야기 등과 같이 버려졌다거나 무시당한 것은 아니었고 마지막까지 한과 마이트너는 좋은 관계였습니다. 심지어 마이트너가 나체를 피해 탈출할 때 한이 국경수비대에게 뇌물로 주라며 다이아몬드 반지까지 챙겨둘 정도였습니다. 마이트너는 1997년 원소 109번 이름이 마이트너륨으로 명명되는 방식으로 뒤늦게 명예를 존중받게 됩니다. 독일과 전쟁 그리고 화학기술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마지막으로 한 명 더 소개한다면 프리츠 호프만입니다. 호프만은 직접적으로 카이저 비렐름에 근무하진 않았지만 관련 연구가 계속해서 영향을 미쳤으며 전쟁과도 연관됩니다. 합성 고무를 최초로 만들어낸 유기화학자이기 때문입니다. 1909년 합성 고무 특허를 출원하며 고무는 이후 전쟁에서도 타이어 등의 제작은 물론이고 병력 위장을 위한 고무 탱크를 만드는 데도 사용되곤 합니다. 결론입니다. 근대화학의 선도국가는 독일로 유명하며 특히 카이저 비렐름 과학진흥협회의 황금세대로 독일의 화학이 세계 제일이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하버를 필두로 고압화학의 보슈 액체 화석연료의 화학적 합성의 베르기우스와 피셔 트롭시 고분자화학의 창시자 슈타우딩거와 본격적인 발명을 해낸 치글러와 호프만 독가스 방어와 색소 분야의 빌슈테터 그리고 핵 분야를 발견해낸 화학자 마이트너와 한까지 짧은 기간 동안 한 장소에서 화학의 역사가 급격히 만들어지는 시대였습니다.